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회장입니다 어떻게 좀 쉬셨나요 오전 시간에 아 잠시 한번 미국 소식 한번 보고 아 우리의 장은 과연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국창 참 아이러니 하얀 아이러니에 뭐 s&p 뭐 나스닥 나름대로 선방을 했어 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또 떡락을 해버리니까 참 어이없네요 어이없어 또 어떻게 또 흘러갈지 상당히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빠진다는 것을 생각했었는데 많이 빠졌어요 일단은 50년만에 최악의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벌써 50년에 최악의 상반기를 보냈고 어 지금 7월 4일이죠 7월 4일에 그 독립기념일 연휴죠 연휴를 앞두고 이제 뭐 상승으로 이제 마감을 한 겁니다 어 1일 다우디스는 전날보다 321.83포인트 올라서 31,097.2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s&p500도 39.95포인트 올라서 3825.33으로 장을 마쳤고 어 나스닥도 99.11포인트 올라서 11,127.85로 거래를 마친 겁니다 어 10년물 국채금리는 2%대로 하락을 했어요 어 이날 3.013 음 3.013으로 이제 출발했는데 어 2.894로 빠졌어요 당연히 국채금리가 3%로 3%에서 2%대로 빠진거죠 어 참 다행이네요 그래도 좀 떨어졌습니다 이제 2%대로 진입을 했다 이날 국채금리는 이제 하락세로 어 주택 구입 여력에 대한 그 우려가 완화가 되다 보니까 어 주택건설 그 관련주가 음 동반 강세를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풀트그룹이 한 6.54%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레나 이 레나도 한 5.71% 정도 이제 상승을 하는 거죠 그 예시는 9.02% 급등했고 맥도날드가 2.46 스타벅스 3.75% 정도 올랐구요 코카콜라 2.33 2.33% 올랐어요 그 보잉 2.28 보잉도 2.28 올랐고 쿠팡 17.96% 급등합니다 쿠팡 아 의외네요 쿠팡이 또 이렇게 갑자기 또 급등을 해 버렸습니다 어 최근에 약셀브였던 크루즈가 이날 반등을 했는데 카니발 1.96% 올랐네요 카니발은 노르웨이크로즈도 한 1.88 정도 올랐어요 로얄 캐리비언이 1.08% 올랐고 어 카지노즈도 좀 많이 올랐다 어 라스베가스의 그 샌즈가 5.04% 올랐고 MGM이 한 3.62% 정도 상승을 하네요 어 대형 기술주들은 대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애플도 한 1.61% 마이크로소프트 1.07% 올랐고 아마존 3.15% 넷플릭스 2.9% 그리고 테슬라도 한 1.24% 정도 상승을 했어요 이제 반도체 주는 약세를 기록했는데 마이크로는 실망스러운 분기실적 가이던스 여파로 인해서 한 2.95% 정도 하락을 했고 엔비디아 계속 떨어집니다 4.2% 하락했고 인텔 2.87 AMD 3.67 퀄컴 3.3% ASML 5.48% 정도 내렸어요 그 나이키가 1% 정도 룰루레본 3.39% 하락을 했고 어 소비지출 감소를 이유로 분기 전망을 하향 조정한 콜스 이 콜스가 19.64%나 급락을 합니다 콜스도 많이 보셨다 어 지금 보니까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측해 가지고 어 유명한 그 빅쇼트의 투자자 마이클 버리 22년에는 시장 혼란이 절반밖에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를 해요 어 해치펀드 사이에 그 에셋 엔지버트 운영하는 그 버리는 자신의 트위터에다 상반기 주식 손실은 대부분 멀티플 압박에 의한 것이다 다음 차례는 수익 압박에 수익 압박으로 이제 밝혔습니다 수익 압박 어 그리고 지금 현재 올 상반기에 대규모 멀티플 하향 조정으로 여러 차례 압박이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였지만은 분석가들은 한 1 2주 전까지 음 수익 추정치를 대부분 유지를 하고 아마도 더 넓은 범위의 기업들의 수익 추정치가 내려가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경제가 완만한 약세를 보이더라도 S&P 500의 연간 그 성장률 추정치가 어 전년 동기 대비 한 10%에 달한다는 것은 어 너무 높다 지금까지 주가 약세는 멀티플 수축에 따른 것인데 다음번 떨어질 신발은 기업 수입이다 기업 수익 어 그렇게 진단하는 그 투자 전략가도 있어요 그래서 2분기와 3분기 그 어닝 시즌의 가이던스는 궁극적으로 이 매도의 깊이를 좌우하겠지만은 시장은 인플레이션 기대가 잘 통제자고 최소한 연준이 매파적인 메시지를 거둘 수 있을 때까지는 새로운 강세장을 형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분석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국제유가는 상승을 했는데 서부 텍사스산 원유 8월 인도분 베럴당 2.7달러 올라서 108.46달러로 거래를 마쳤고요 어 그리고 또 국제유가의 기준분인 9월분 북해산 브렌트유 그러니까 베럴당 2.59달러 올라서 111.62달러로 기록 중입니다 금가격은 상승을 했어요 보니까 8월 인도분 금가격 정글일보다 온수당 5.6달러나 올랐네요 1812.90달러로 거래를 마쳤고 달러와는 강세다 달러 인덱스 전년보다 0.42% 올라서 105.12를 기록을 했네요 보니까 아 이렇듯 미국 증시는 나쁘진 않는데 반도체 섹터 이쪽이 완전 작살 나요 보니까 별로 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감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3.83%라 빠졌어요 3.83% 2500이 깨졌어요 엔비디아가 4.2%나 빠졌어요 엔비디아 많이 빠집니다 지금 엔비디아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요 지금 AMD가 3.66% 정도 빠졌고 메이크론 테크놀로지 2.9% 정도 지금 쭉쭉 하락하고 있어요 실적이 안좋으니까 TSMC의 77달러네 5.8달러 TSMC가 망가지고 있네요 TSMC가 지금 계속 박살나고 있습니다 인텔도 2.86% 빠졌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지금 3.33% 램 리서치 7.3% 급락을 했고요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지도 5.18% 브로드컴 1.64% 퀄컴도 3.30% 퀄컴도 많이 빠졌습니다 이렇듯 반도체 기업들이 너무 안좋아요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하다보니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2,500이 깨졌어 2,500 2,500이 깨져가지고 상당히 지금 갑갑합니다 벌써 최고점 대비했을 때 거의 뭐 1000포인트 이상을 빠졌네 1000포인트 이상 거의 뭐 코스피랑 비슷하네 포인트 빠지는게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일단은 뭐 이렇다는거 알고 있으세요 또 월요일날 가면 또 어떤 모습이 보여줄지는 한번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오전도 즐겁고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 보내십쇼 날이 덥네요 보니깐 건강 유의하시면서 즐거운 휴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